안녕하세요 섭입니다. 가죽공예는 어찌됐든 뭔가를 만드는 행위인 거죠. 결과물이 나옵니다. 만들어진 결과물. 그런데 그 결과물을 보고 만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구독자분들도 저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상 만들고 나니까 아쉬운 점들이 더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아쉬운 점을 보완을 해서 내가 원하는 100점짜리를 만들려고 했을 때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어? 가죽을 잘못 썼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것을 하는 방법에서 스킬에서 조금 내 손재주가 조금 아쉬웠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배우는 입장에서 이 공방에서 알려주는 게 맞지 않아서 이 공방에 가서 배워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쓰는 장비라든지 기계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것을 새로 사야 되나? 라고 고민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찌됐든 내가 원하는 100점을 채우기 위해서 그 방법들이 생각보다 많을 건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네. 시간과 경험이에요. 그 시간과 경험도 어찌 보면 내가 만드는 것을 100점짜리로 만들기 위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어?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가 원하는 100점짜리를 처음 만드는데 100점을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네. 내가 처음 이걸 만들었는데 100점짜리를 만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전 세계 지금까지 역사를 통틀어서도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음악에 보면 모차르트도 있고 베토벤 뭐 그 외에 수많은 쇼팽부터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화가 유명한 화가도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마스터피스 그런 걸작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잖아요. 우사인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그 육상선수 있잖아요. 제일 유명한 육상선수 중에 한 명 우사인볼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100미터 기록이 9.58초라고 하는 기록인데 그 9.58초를 우사인볼트라는 그 사람이 달리기를 시작했을 때부터 9.58초를 달성한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훈련을 하고 뭘 하고 보완을 했겠지만 그것을 하기 위한 시간과 경험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그 시간과 경험이 들어가지 않으면 9.58초라는 그 기록을 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물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9.58초라는 그런 세계 기록처럼 혹은 베토벤이나 쇼팽이나 그런 유명한 사람들 뭐 화가 유명한 화가들처럼 마스터피스를 하진 않더라도 내가 내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정도면 만족하지 만족할만 하겠다라고 하는 수준에 도달을 여그면 정말 거창한 게 필요하진 않더라도 이 시간과 노력 그리고 경험이라는 게 동반되는 거는 이거는 세상의 진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내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고민을 조금이라도 하면 할수록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정도까지 이르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시계줄을 가져왔는데 이 시계줄 이거 보이시죠? 정말 못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정말 못 만들었는데 이 시계줄이 뭐냐면 제가 가죽공예라는 걸 처음 시작하고 나서 제가 시계줄 만드는 건 배운 적이 없거든요. 맨 처음 만들어 본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되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뭐하고 분해도 해보고 해서 만든 게 이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잘 차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거 심지어 악어가죽이거든요. 악어가죽 짜투리 조금 남은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정말 투박하고 정말 못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만족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죠. 못 만들었고 그만큼 그 시간 동안 저도 이 가죽공예라는 걸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과 경험이 쌓여서 제 실력이 늘어난 그런 터라 이게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는 100점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80점으로 보이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거 이것 같은 경우에 이 시계줄 제가 원투나잇 시리즈로 보여드렸던 시계줄입니다. 1년 반을 썼어요. 1년 반을 썼는데 아직 말짱합니다. 솔직히 그냥 차도 되는데 조금 이제 가죽 자체가 워낙에 제가 이렇게 작업하고 험하게 다루는 터라 좀 많이 닳기도 하고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흰색이었거든요. 때도 많이 타고 더러워져서 그래서 바꿨어요. 이것도 제가 1년 반 전에 원투나잇 시리즈로 찍을 때는 특히나 영상을 찍다 보니까 조금 더 깔끔히 만들어야겠다라고 고민한 것들이 정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때 당시에는 100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솔직히 100점짜리는 아니에요. 한 95점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100점이었는데 어찌 보면 제 눈높이가 좀 더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만든 게 이 시계줄입니다. 네. 제가 이제 작업이나 할 때 이제 그럴 때 평상시에 언제나 365를 차고 있는 시계인데 이거는 이제 악어 가죽이에요. 악어 가죽이고 안쪽은 똑같이 이제 검은색으로 만들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얘기하기로는 100점짜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제 시간과 경험이 쌓여서 어느 훗날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봤을 때는 아쉬운 점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쉬운 점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겠죠.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내 경험과 시간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죽 공예를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성급해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단순히 내가 이 가죽을 쓰지 않아서다 아니면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다 그런 요소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이 알아서 해결이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물론 그 시간 동안 내가 가죽 공예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겠죠. 뭔가 이 시계줄을 똑같이 계속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걸 만들어 보기도 하고 다른 걸 찾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걸 경험해 보기도 하면서 이 요소들이 쌓여서 내가 그 다음번에 시계줄을 만들 때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간과 경험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성급해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성급해 하면 오히려 그르치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올렸던 그 천천히 하는 것 플러스 방금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내용은 제 스스로 다독이는 내용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작업하다 보면 천천히 하는 것 같아도 급하면 막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수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시간을 들이면서 그런 것도 어찌 보면 해결 방법일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